여기 계신 많은 도구로 민주당 경주님께서 국회는 일하는 것이니까요. 일하기 좋은 복장으로 입고 왔고 그럼 모두가 똑같은 옷을 단색으로 입고 있는 것보다는 다채로운 것이 역시 민주주의하고 더 걸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그렇게 입고 왔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SBS 최혜림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